STB 상생방송 개국 15주년 가을맞이 퀴즈 이벤트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가는 지구촌 한문화중심채널 STB 상생방송 상생방송은 매일 12시 30분 STB 상생개벽뉴스 생방송 런칭과 가을개편을 기념하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답을 맞춘 분께는 지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잘 보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지난 2월 12일 충청남도 논산시 성월면에서 일리의 뿌리 문화를 밝히고 동방 1만년 영성문화로 지구촌을 치유하는 대동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는 상생과 한류문화의 메카가 될 중심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대한역사찾기 운동본부 후천 선명상생센터 세계의 성시연맹본부가 들어서게 될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1번 상생월드센터 2번 한류문화센터 상생방송 개국 15주년 퀴즈 이벤트는 STB 시청자 상담실 문의 및 응모전화 1577-1691을 통해 9월 한 달간 응모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